안녕하세요 모두놀이 입니다 제가 이렇게 나와서 이사 드린게 처음인 것 같은데요 제가 직접 나온 이유는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바로바로 실버버튼이 왔습니다 제가 전에 이렇게 실버버튼 만든거 기억나시나요? 이때는 진짜 구독자 만 분만 넘어도 엄청 좋을 것 같았는데 지금은 너무 감사하게도 10만 명이 넘었습니다 저의 바람이 이루어진 것 같아요 보여드리겠습니다 물건너서 온 실버버튼입니다 저도 다른 분들이 실버버튼 언박싱 하는거 보고 저희도 과연 그런 일이 올까 이런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저희 유튜브를 시작하고 거의 3년? 2년? 3년 만에 실버버튼을 언박싱 하는 영상을 찍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여러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그럼 한번 언박싱 해보도록 할게요 좀 조심하세요 여러분 이렇게 열립니다 다다다다다 역시 나 유튜브 사장님께서 보내는 편지가 이렇게 있어요 이 편지가 다 읽으러 왔었거든요 그런데 저희는 한국어로 받았어요 읽어드릴게요 구독자 수가 10만 명을 통하했습니다 그 수치를 거리로 판단해볼까요? 구독자 한 명이 1광년이라면 크리에이터님은 은하수를 건넌 셈입니다 정말 보는 거리입니다 그래서 오늘 유튜브에서는 크리에이터님이 걸어온 특별한 여정을 깊은 마음으로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전 워치스키 유튜브 CEO 이렇게 산채가 왔습니다 그러면 드디어 이루 제가 보이는데 뒤에는 옆에가 꺼내리고 방보대까지 들어있네요 에잇 여기가 살짝쿵 까져있거든요 그리고 거울이 어? 지금 잘 보이네요 약간 이거 MC 스타일의 사진찍기 아닌가요? 3D펜 유튜버로서 이 실버 버튼을 제가 3D펜으로 한번 꾸며줘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고고씽!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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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